잭시미스로 운영하는 브랜드X 코퍼레이션이 대만 타이베이에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 진출에 나섭니다. 대만은 K컬처와 K패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로 국내 스포츠 웨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추세라 현재 일본에 이어 잭시미스의 해외 매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대만 매출은 작년보다 84% 증가하는 등 성장세에 따라 시장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존 거래처를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잭시미스는 올해 대만 법인의 연 매출 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연결 자회사로 편입되면 인프라 확장과 매출 증대 등 외형과 내실을 동시에 잡을 예정입니다. 잭시미스는 지난 2017년부터 D2C뿐만 아니라 B2B 형태로 제품 수출을 진행하는 등 현재 총 55개국에 진출했습니다. 잭시미스는 지난 2017년부터 D2C로 커뮤니스는 지난 2018년 5월 9일 마люч 회사 동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